구독 부탁드리며 만렙까지 1킬컷을 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스탯은 2.6 정도 되구요 수공은 1500만 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었을 때 그거구요 요렇게 되구요 2.6 그렇구 아이템 매에가핵 아에가핵 아에가핵 매핵매횝 6에 40 84에 5성에 15%에 마력 10 무기 아케인 쉐이드 스테이프 매지컬적에 아 부보마에 마마 그리고 매에가핵 정령의 펜턴트 앱솔레스 매지 크라운 아에가핵 인트 아핵매횝 럭 6에 32에 에디투줄에 15% 6에 64에 18%에 에디투줄 5에 56 추업에 15%에 에디투줄 95 추업에 크리인트에 에디투줄 95 추업에 크리인트에 에디투투줄 4%에 인트 10 하트 15%에 인트 2% 마력 50 그리고 무기는 마력 22짜리 덕라임 마력 9 양크빈 마력 6 팽에티 마력 10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는 1030 이었습니다 유니온은 보시다시피 7개의 마력이 7개의 마력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구요 요런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법지를 썼던 이유는 미아일링크 때문에 법지가 필요해서 법지를 썼구요 링크는 요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 아 그리고 5차 스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래곤 슬레이브 블레이징 오비탈 15 15 15 15 15 해가지고 슬롯 강화를 이용하여 30 레벨을 50 60 레벨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디스 차지 오비탈 플레임은 25렙을 찍었고 오차가 이제 나왔구요 그리고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진 다 1렙이에요 어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num 푸 алист 남편 명 박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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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